안녕하세요. 오늘은 멀리 있는 물처도 카툭튀 없이 촬영이 가능한 삼성전계 카메라 모듈로 실험을 해볼 건데요. 어떤 실험인가요? 그러면 제가 이 그림을 얼마나 멀리에 둬도 카메라에 잡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오늘도 왠지 쉽지 않을 것 같다. 아 여긴가요? 아 확실히 이거는 10배라서 좀 그런데 이건 100배잖아요. 그쵸? 일단은 근데 둘 다 보여요. 둘 다 보이니까 아 힘들어. 자, 이쪽은 사색 보이게 보이고 이쪽은 아직도 엄청 선명하게 보입니다. 그럼 조금 더 멀리다가 두는 거 맞죠? 이만큼이나 멀리 왔습니다. 이쪽은 이제 거의 안 보입니다. 형실은 모르겠어요. 안 보여요, 이쪽은. 이쪽은 조금... 아직 선명합니다. 아 역시 폴디도 좀 대단합니다. 자, 감독님 이제 안 보이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? 왜 이렇게 멀리까지 잘 나오는 거야, 이거. 아 이쪽은 아직도 보입니다. 아 말도 안 돼. 눈으로도 안 보이거든요, 지금? 언제까지 보이나 궁금하지 않은데? 자 cam gimna요? 감사합니다.